반바지. 충북바지. 트렁크 열면 시합용 뭐 외출 이렇게 해서 다. 나 무색게 깔끔한 사람이에요, 내가. 진짜 내가 이게 숨먹고 그래서 그렇지? 우리는 각 잡혀야 돼, 옷이. 옛날 실력 또 나오네. 우리는 각 잡혀야 돼, 옷이. 각 잡으시네, 완전. 저렇게까지는 옷 절대 저렇게까지는. 다 끝났다. 우와. 반전 매력. 우리 엄마 이거 다 어떻게 했지? 신혼집에 갈 때 혼자서? 이야, 진짜 대단하다, 대단해. 이제 아내가 대단해 보이는 거야. 저거 봐, 저거 봐. 새삼 느낀 게 정말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거를 이겨내고 버텨준 게 너무 고마운 것 같더라고요. 찾아봅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야, esta Australians 좋아 denn지? 너무요.